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48시간 내에 폐쇄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네 거주민들과 함께 외곽의 황무지로 이주하게 지진을 이행하는데 문제는 없겠지? 통신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지 보안관 제임스 레이노에게 연락해 이주민들을 만나 황무지까지 호송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포함을 붙여야 합니다 경력을 내리십시오 상향관이 좋았으니 대장 문제로 가려지 말도 안 돼 이 연합노입들은 동물을 잘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한다니까 경력을 내리시오 경력을 내리십시오 상향관이 터젼 안녕하십니까 친구들 블박차가 시작됐습니다. 도움말고 있습니다. 바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1, 2 네정네, 낮을叫, 목표 1, 3, 4, 3, 2, 4, 3, 4, 3, 4, 4, 5, 6, 5, 0, 5, 0, 6, 0, 9, 0, 30. 도움말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강력만 내리십시오. 사령관님, 강력만 내리십시오. 전투 준비 완료. 이동해야 됩니다. SCP 준비 완료. 영령을 내리실 겁니까? 이란 재, 재, 완전 빠지셨나보고. 이 사령관한테 한방 날리고 싶군. 절감에 XX하고 그냥 집에 보내주시든가. SCP 준비 완료. 영향을 내리실 겁니다. 기관님, 강력만 내리십시오. 소비아이입니다. 어젯밤! 공격자원의 영향을 내리십시오. 도움말씀, 강력선의 상대가 없어졌습니다. 공격이 약불리십시오. 영향을 다 떨어져서 병원의 남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붙어볼까 애송이 좋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